얘기도 뭐냐면 이 남자가 내가 좀 짜다 이건 이 현상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니 능력을 자꾸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거든요. 뭐 딴 집 남편은 뭐 뭐 뭐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놀러 갔대는 둥 이런 얘기로 건드려요. 딴집 와이프는 뭐 자기 그 집은 어딜 갔더라 뭐 그 집엔 뭐 한다더라. 맞아요.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의외로 외모 갖고 건들면 난 외모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그런 거 건드리는 건 다 면역이 돼 있어. 근데 사실 그 남자가 이렇게 그렇잖아. 옛날부터 원시사회부터 사냥 못한다고 이렇게 이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를 넌 왜 가벼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아 그거는 끝이죠. 이런 거는 끝이지 않을까. 근데 그건 우기소침하면 끝까지 우기소침하거든요. 남자들은 경제력 같은 거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만 우리 남편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그 친구 와이프가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 얘기를 어 뭐 냉장고도 외제고 모두 어쩌고 그래야 제가 3박 4일로 시집 잘 간 애들을 떠들어댔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했어. 네. 거꾸로. 싹 다.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럼 김재훈 선생님은. 집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참 집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니터링을 꼭 해요.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어. 하다가 보면 말도 많이 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말 많이 했어. 근데 피디님이랑 편집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피디 잘못이지. 그게. 그걸 나한테 가서. 여보 왜 당신은 말을 안 해. 그러면 말 많이 했는데 피디가 웃겨가지고 왜 해야 돼. 승진을 내는 거야. 내가. 아니 방송 나와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어디 있어.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이게 집에서라도 집사람한테 아휴 당신이 정말 잘하네.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밖에서도 모니터링 많이 해줘요. 만나면 다 들어오는데 집에 가면 또 마지막 쇠기를 박는 거야. 당신은 좀 탄하게 웃어라. 얼굴이 더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야 돼.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눈 좀 뜨고 방송에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잠가 버려. 야 문 열어. 야 문은 왜 이렇게 안 열어.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외모 얘기에서는 진짜 안 바뀌지만 외모는 완벽하시니까. 작품 같은 거 한 거 가지고 평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와이프한테? 평은 항상 작품 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연기를 못 한다는 얘기. 혹시 제가 연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못 하겠죠. 대신 그거는 좀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평이 아니라 작품 해석이 잘못됐다. 성격을 잘못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면 참 고마운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드라마 한 번 좀 나갔을 때. 이제 다 그렇잖아요. 촬영을 마치고 드라마 나오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봤어? 봤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기대감에. 그러면 이제 쇼파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로 이렇게 보면서. 학원 좀 타뇨. 아 진짜 얼마나 웃지 않아. 놀겠다 놀겠다. 그런데 남자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건드리는 걸까요?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귀찮고. 그런데 건드리는 이유는 다 걱정이 되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저희 남편 윤기현 씨는요.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여행을 가요. 그런데 그거를 건드리면 큰일이 나거든요. 자기 혼자? 네. 혼자서.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거. 그리고 또 오토바이 여행 가는 거. 그리고 골프 뭐 이런 건데. 일단 가는 거는 끊어. 그런데 오는 비행기 포를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이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것도 할 짓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포기 반. 이제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포기 반. 그리고 좀 이해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건드리는 게 다 걱정이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동기라서 알잖아요. 윤기현 씨하고 예전에 방송국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윤기현 씨는 정말 기타 매고 어디 혼자. 자기 혼자 풀밭에 가서 앉아서 한 반나절을 기타를 쳐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앨범 내고. 자기만의 쓰리가 있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쓰리가 있네. 돌개서야. 그 노래 제목이 돌개서야 또. 돌개서야. 너무 웃긴 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코너를 하느라고 했는데. 자기가 노래를 냈다는 거예요. 네가? 쟤 누나서 노래 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돌개서래. 그런데 진짜 찾아보니까 그 돌개서가 있어. 그런데 내가 황은정 씨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보는 건 이쪽인데 지가 왜 돌개서야.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일단 이렇게 남편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허용해준다 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남자들은 되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여자들은 사실 남자 약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건드리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 없는 남자 취급한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건드리면 또 고성한 집 집의 아들인데 좀 성공을 했는데. 옛날 과거 왜 들치냐고 보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그거 솔직히. 여자들도 또 그런 자격지심이 있지만. 여자들은 그 표현을 안 해. 남편한테 오리를 하면서 다 집어던지잖아요. 우리는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 바지 입고 나가서 남편이 좀 이렇게 돈 못 버는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 자격지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말도 싫어요. 걱정돼서 얘기한 거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저는. 심리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분은 가난한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기 학력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받으면. 받으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 게 뭐냐면. 그 뇌에 세 가지 이론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뇌에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영장류의 뇌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평소에는 잘 어우러지다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파충류가 확 튀어나오는데. 근데 파충류가 뭐냐면. 분노 공포 이런 욱 하는 거.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만 좀 피해서 건드려야지. 그거를 건드리면 이성을 있고 확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봐요. 본인이 불안불안 할 때. 그런 얘기를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자들은. 우리도 여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는요. 근데 세상이 전 생긴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 정말 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한날은 또 차 갔다니 가서. 무슨 앨범을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낯선 여자의 얼굴을 봤나 봐요. 근데 그게 제가. 완성되기 전에 얼굴인데. 그거를 우리 각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굳이 꼭 시댁에 가서. 엄마 엄마 세상에. 우리 애라면은. 꼭 나 닮아야 돼. 꼭 나 닮아야 돼. 왜 그래서. 아 얘가 알고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운술의 힘을. 빌었더라고. 거기선 참았는데. 차 타고 오면서. 얼마. 제가 그냥. 차 타고 오면서. 똥 차려서 파충 못했어요. 올 카드라니까. 진짜. 그런 거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우. 진짜. 얼마나. 이야. 리모델링 전에. 아파트가 얼마 어떻게. 아파트가 몇 평이었는지. 얼마를 헐었는지.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리모델링에서 지금 너무 심축해서. 위향차를 하는 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쵸? 네. 아직 잘 때는 멀지만. 칭찬을 해줘야지. 저희 집은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쩌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어머니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마찰이 살짝 생겼을 때인데. 싱크대를 어머니가 말도 없이. 다 바꾸신 거예요. 그게 원래. 내 영역이다 이거지. 그쵸. 아내의 영역인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영역으로 이제 인정을. 다 바꾼. 인지를 해버리신 거죠. 근데. 좀 괜찮은 거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 들어오자마자. 박수를 막혔지. 이야. 어머니 최고다. 너무 멋지다.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얼굴이 그냥. 깜짝 놀랐지. 싹 바뀌어. 이야. 심리학자가 왜 또 박수를 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로 배워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어머니 칭찬을 했더니. 아내가 얼굴이 나빠지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보신 거죠. 네. 너는 내가 애써서. 내가 용돈 모아서 한 건데. 너 이렇게 얼굴이 이럴 수 있니. 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박사님은. 심리학 박사님이 참. 정말 센스가 없으시네요. 그래서 날라니 나는 소리.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경제학 박사님이 돈을 못 벌어. 그냥 보통 아줌마가 돈을 더 잘 벌어. 무서워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리학 박사님이 딴 데를 그리고 저렇게.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뭐 어쩌고 사과를 했는데. 두 분 관계가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색해졌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내한테도 가서. 또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상황이었어. 심리학 박사도 저렇게 힘들어 하네. 이 박사랑은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정답은 뭐였나요.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심리학적으로.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한 그. 영역. 네. 울타리 안에 장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사자가 두 개 두 개가 있는 거죠. 둔어파를 시켜주면 좋아요. 예를 든다면. 어머니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아내는 예를 든다면. 옷장 정의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소. 말레. 정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심리학적으로 뭔가 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듯한 느낌. 왜. 어머니 옷을 우리 아내가 정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계절별로 정리를 해주는 것들을 하고. 그런 게 있으시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 나왔는데. 또 무시한 발언이. 저는.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뭐. 사극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조선시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충 보면 되지. 자꾸 태종이고 세종이고. 자꾸 물어서 하면. 자꾸 괴롭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법을 자꾸 물어보면. 헌법이 뭐. 기본부터 왜 설명합니까. 네. 너는 설명해줘도 모른다. 그냥 보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가봐요. 너는 모른다. 이런 거 하라지. 그걸 모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법시험 몇 년 공부해도. 괴로운 걸 갖고.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그냥 간단하게. 이러잖아요. 간단하게 없다가 거기. 몇 백 년 흐른 걸. 어떻게 간단하게. 아니 요점만 하면 되지. 그거 공부 좀 하랬다면. 시용이 막 나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어떤 거 건드릴 때.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시던가요. 뭐 요즘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와이프가 굉장히 좀. 버럭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저희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병을 달고 살아요. 아휴. 굉장히 그러니까. 이쁜만큼 그렇게 병이 많더라고. 아휴 강아지. 병원에 자주 갑니다. 강아지가 병원에 가면 돈이. 의료봉이 없어요. 숱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엄마. 제가. 아. 개는 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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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처럼 너무 대접하지 말아라. 명을 재촉하시는 발언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식구라고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턱이. 떨려. 떨리더니. 이런 세상이 무정한 사람. 그렇지. 얘도. 생명인데. 생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정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나한테도 부정한 거 아니야. 그게 그게 까지야. 그래서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없는 시간. 정말 저랑 오래 있는. 집안의 유일한 식구가. 강아지에요. 제가 우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본 것도. 우리 강아지고. 여보. 이 아이는 나의 분신이다. 나의 슬픔과 기쁨과. 당신 없는 모든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바친 아이다. 난 정말. 내를 위해서 돈을 안 쓰더라도. 얘 아픈 거는 고쳐야 된다. 그거였는데. 그건 치명적이셨어요. 진짜. 네. 강아지는 그냥 저예요. 아니 근데 김민수 고수님이. 정확히.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집에서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아내들이. 유일한 소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괴치기업하는 거. 그러는 거는. 아내들이나 화낼 염려가. 그 우려가 되게 높으니까. 큰.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개는 개야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개를 식구로 받아들여서. 뭐 제가 식구로 받아들여. 하하하하. 예이. 그럼.